Q. 정답은? Q. 정답은? 2021년 10월 2일 원정 5탄 시작!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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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까? 일반 흉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 뭐 받는.. 아닌가..?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방금 뭔 소리 드렸어? 방금 문재인 주인공 잠시만.. 너무 쎈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쎈데? 뭐야..? 와..살들려.. 저거.. 뭐야..? 저거.. 누가 죽.. 기독교.. 집사.. 뭐야..? 저거는 집사..? 잠깐만.. 이거 오늘 잘못 온 것 같다, 얘들아 얘들아,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돌아가신지 얼마 안.. 잠깐만.. 여기 오늘.. 후.. 미치겠다.. 나 왜 이렇게 심장 떨리지? 여러분들 나 심장 개 떨려요 지금 대나무로 다 둘러싸여 있어 지금 온통 집안이 대나무로 아예 덮어버렸어 이렇게.. 뭔가 기계소리.. 기계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잠깐만.. 그냥... 그냥 먹어도 그냥 Chocolate.. mister.. 그래서 손으로 좀 해야지.. ícul해봐냐하면 가게.. 안전문제야만.. 그ㄹ세... 안전문제야만.. 금방 숙여하네.. 안전문제야만... 너 한 벨.. 안전문제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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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안전문제야만.. 할아버지 아까 기계 소리 안들리는데..?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물건 만지지 않겠습니다 물건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쉽죠? 십자가 이렇게 있으면.. 야광야광 야광이지 야광 야광야광야광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시안정.. 바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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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있어 서있어.. 잠깐만 여러분.. 두 분.. 아니 한 분..? 잠깐만.. 여러분 3시안정.. 귀가 너무 쎄.. 거기 계시죠..? 저기.. 거기 계시죠..? 죄송합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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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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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또..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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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다..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할배.. 여기 계신다.. 무..냄새.. 저기 앉아계.. 할배.. 잠깐만요.. 빨리 앉아계신..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할아버지.. 제가..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진짜 돌아가신 분 많네요.. 할아버지.. 해.. 해.. 마이콜 저쪽은 짠 mehrt 제발.. 조금만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누르지 마세요.. 기운이 너무 쎄.. 아.. 기운이 너무 쎄.. 잠깐만.. 잠시만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잠깐.. 아.. 아.. 아..